김천에서 열린 2013년 경북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안동 시니어클럽의 은빛수라상 도시락 배달 사업이 시장 진입형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. 또 포항 시니어클럽의 북구 시설 도우미 사업이 사회공원형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.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는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70여 개의 부스에서 노인 일자리로 생산된 우수제품을 관람하고 각종 체험마당과 홍보마당, 실버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했습니다.